오늘의 영상 포인트 캠 샀다 그럼 즐거운 아우 진짜 아우 불편해 아우 불편해 아우 너무 불편해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세요? 오늘의 볼 거는 다름이 아니라 따롱 따봉 아니 그 오늘 아우 간지러워 아우 너무 불편해 이거 자 오늘 이거 왜 제가 이러고 나왔냐 다름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 수니언니님 슈퍼채팅 2500원 고맙습니다 잘 보이나? 자 짜잔 법지에서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택배를 와 산소 너무 딸리는데? 아 야 이거 어떻게 걷냐 50만 되면 얼공하기로 했는데 가오가 있죠 어떻게 그 전에 얼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산소 딸려 잠깐만 아니 그리고 이거 제가 어제 만들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김딸이 이거를 위에다가 이거 색칠해놨더라고 또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머리카락 그려줬대 Ouromes 하이 We're at the far 아 정예의 빛 만남감사합니다 sad 아 Aaron 형이 이거 어떻게 왜 결국에게 어떻게 Like 아 Bourgie 아pus 포장을 잘 해주셨어 여기 테이프 가 있구나 locate Schluss 이 누나를 너무 짜을라 Coί key 도 goodness 세뇨 흠 よう 그리고 아 이거 그거구나 됐지 이건 뭐야 별로 까보고 싶진 않으니까 이따 깔겠습니다 우와 뭐야 모자다 모자 목도리인가 컷걸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끝날 때쯤에 아니 아 목도리구나 목도리 이거는 제가 한 30년 뒤에 유행이 바뀌면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빨리 방정하고 싶어 자 지금 반팔인 줄 알았는데 맨투맨인 것 같거든요 맨투맨 아이 탈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멋있다 아닌가 잠깐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20초만 기다리세요 20초만 와 더워 와 살 것 같아 이게 큰 이게 공기지 이게 이게 사람 사는 공기지 뭐야 이거 되게 깡패 같은데 짜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하여튼간에 오늘 이렇게 언박싱 끝내봤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아니 좀 더 정성스럽게 하라고 내 존재 내 존재만으로 지금 배그엔 정성 왜 오늘 이렇게 캠을 켜고 굳이 이렇게 언박싱을 했느냐 물론 그 이제 배그에서 주신 거 생각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좀 더 언박싱을 한다는 그런 요지도 있었지만은 언젠가 할 월공에 대비하여 지금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월공하는데 겁나 어영부영하면 안되잖아 오늘처럼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다 아 맞네 아 맞네 야 다음엔 코를 좀 뚫어야겠다 여기다가 콧구멍 이렇게 딱딱딱 뚫어가지고 지금 미리 도안을 좀 그려놔야겠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턱걸이 오케이 턱걸이 한번 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형 다메다메 불러줘 다메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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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메다메